오늘의 1위는 FF 축하합니다! 네 어디 계시죠? 가요기를 일렉트릭 쇼크롬을 들인 FX 드디어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프라운을 달성!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는데요. 생일 추천물은 이제 그만! 저희는 FF 축하합니다! FF 우리의 목표! 아시아 최고의 펑 댄스그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져서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때 축하시 쩔단으로 등장하는 사람! 이 분 아니야! 그럼 혹시 이 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이 같이 등장할게요! 장동건 원빈씨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3번 엠파다운에서 3번 1위 받았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분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FF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지금 가요기는 걸그릇 전상시대! 소녀시대의 펜트석! 축하합니다! 트리플 크라운! 네! 너무 감사합니다! 2012년 갈개를 접사한 거센 여품! 파격변신 아이콘 FX! 사진 몇 장 찍어도 평범한 건 NO! 독특한 컨셉의 티저 사진으로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좀 난해하죠! 이거요? 호랑이에요! 호랑이처럼 더 찍었어요! 사랑에 빠진 느낌을 짜릿짜릿 정기가 통하는 것의 비유! FX의 전매 특허인 독특한 가사와 재미있는 안무로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일렉트릭 쇼크로 엠카운트다운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해 짜릿한 매력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FX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